오늘 아주 열심히 해주신 학생들분들께 감사드리고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이론이 많았어요. 수상하신 분들과 수상하지 못하는 분들은 차이가 거의 없어서 혹시 수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상품부터? 네, 고급 3년부터 고급 3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3등 공중노력탄 아, 예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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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음 2등입니다. 예탄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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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의 승북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간지더라. 2등입니다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간지더라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간지더라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있습니다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있습니다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있습니다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있습니다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있습니다.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있습니다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있습니다. 3등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그것을 꾸고 있습니다.